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조조의 운수 대통 시간입니다. 오늘도 MBN 골드 강현균 매니저님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참 시장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1% 넘게 낙폭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장 한마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테슬라가 망치고 현대차, 기아가 바치다입니다. 역시나 전일 발표한 테슬라의 실적이 우리 국내 증시 2차 선지주들의 급락을 좀 끌어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중에는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아침 새벽이죠. 6시 정도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한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출액은 크게 줄어지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뒀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싸게 판매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테슬라에 좀 악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2차 선지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LNF 등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IBM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IBM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8%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반도체 센트는 되게 좋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가는 좀 괜찮게 받쳐주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국내에서 현대차하고 기아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연간 실적 부분이죠. 연간 기준을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배당을 좀 높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아차는 주가 5% 이상 상승하고 현대차도 한 2% 이상 상승해 주면서 현대기아차가 총이 좀 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던 2차 전지주의 그런 부분을 현대기아차가 좀 받쳐주는 부분. 그래서 코스피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약간 마이너스로 마감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현대차가 받쳐줘서 참 다행이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내일장 한 줄 전략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점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 시장은 좀 상승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상단에서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4.18 정도가 나오면서 4.2를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오늘 장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나라 장 마감됐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4.1을 넘는지 안 넘는지에 대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2가 안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시켜줘야 되겠고요. 달러 인데스도 어느 정도 좀 약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오늘 밤에 물론 실업보험 청구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일 PC 지표도 있지만 GDP 발표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함을 좀 약간 다 반영됐다고 좀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쇼킹하게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하락이 나와서 지금 주가는 이제 저점의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제 뭐 금리 인상, 뭐 그럼 금리 인하 뭐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있지만 그건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정된다면 고포주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와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했던 2차전지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주 좋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당장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로 2차전지를 꼽아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차전지 쪽하고 바이오테크 쪽을 물론 전제 조건이 오늘 밤에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4.1을 안 넘어야 되겠고 달러 인데스가 좀 하락한다. 이런 부분이 좀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실업수상 청구권 수도 크게 뭐 컨센서스를 많이 이렇게 악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제 오늘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이 조금씩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고퍼주들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그다음에 2차전지주 종목 그런 것들을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내일 일정이 있는데 내일 일정이 핀테크에 관련된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 다날이라든지 우리가 추천드린 그런 종목 있죠. 그다음에 코나아이,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런 종목들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부터 AI라든지 AI 관련주, 그리고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시장이 부진하지만 그래도 매니저님 종목 덕분에 좀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종목 리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바로 나무 기술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수익률 한 7%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AI, 클라우드 관련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샘 울트만 방안과 함께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매니저님?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었던 부분이 샘 울트만이 이번 주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내일은 오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락했던 AI 관련 종목, 클라우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 기술이 지금 오늘 아래 꼴이 달고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올트만 방안에 맞춰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 노란 부분에서 잘 매수를 해준다고 한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한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오드리님께서 매니저님 묵직하셔서 좋아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또 은은영님께서는 강현균 매니저님 종목 잘 골라오심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유니트론택입니다. 이 종목은 20% 넘게 또 상승을 해줬고 오늘도 그래도 고가권을 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약법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이 종목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유니트론택 같은 경우는 로봇 사업도 하고 있고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는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유주행 기록 토르 드라이브를 인수했다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한 8.2%의 지분을 인수해서 제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유주행 쪽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번 주 내에 추가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분 51%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행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포스코 DX가 토르 드라이브와 함께 로봇 쪽이나 그런 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토르 드라이브의 대주주는 유니트론택이죠. 그런데 유니트론택이 또 로봇 사업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포스코 DX가 유니트론택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 이 말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트론택은 오늘은 주춤했지만 다른 종목들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잘 버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계속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AI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안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로봇 관련주들은 요즘에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앞서서 포스코 DX 이야기도 해주셨다시피 언제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그것도 제가 내일장 전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심련물 금리의 하락, 달랜드의 하락 이게 나오게 되면 고포조 쪽에 성장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차전지, 바이오테크뿐만 아니라 로봇 쪽, 그다음에 그런 쪽에서 성장조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로봇 주도 아마 그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트론택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유니트론택이 될 수 있는 종목, 오늘의 매니저님 공략주는 바로 크라우드 웍스입니다. 이 종목도 AI 관련된 종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유일한 AI 데이터 라벨링 회사이죠. 네 그럼 자세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크라우드 웍스는 국내에서 유일한 데이터 라벨링 회사이고 그리고 4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지분 투자를 해서 또 아주 네이버 AI 관련된 종목들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동산은 지금까지 봤을 때 인공지능 확대 국면에서 데이터 라벨링 수요는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1위 데이터 라벨링 업체가 클라우드 웍스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채 GPT 엔터프라이즈라든지 그리고 GPT 스토어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종목은 제가 11월 달부터 타 방송, 타 프로그램에서 계속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사고 파고 사고 파고 하면서 계속까지 끌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많이 좀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있는 부분이지만 차트를 보게 된다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AI에 조금 수급이 좀 빠지면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분에서 22선 정도 지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락했던 부분의 절반 정도를 되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100으로 봤을 때 50% 돌림을 하면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인 분석이 있거든요. 지금 그 구간에 놓여 있고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양일 동안 추가 매수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정도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고 내일 또 샘 올트먼 방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AI 관련 종목들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고요. 오늘 가져오는 동안에 보니까 시간에도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보면 좋겠고 만약에 전제 조건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미국 국채 10년물이 조금 더 올라가던가 딸런 데스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시초가가 좀 좋지 않아서 좀 내려온다고 했을 때 21선 기준으로 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보시면서 매수를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때 충분하게 반등해서 5만 3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3만 4천 원까지 좀 러프하게 잡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5만 3천 원을 돌파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5만 8천 원까지 가능하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폭발되면서 챗, GPT 스토어, GPT 스토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동 종목의 주가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대 데이터 라벨링 기업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의료 AI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고 또 들었어요. 맞습니다.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가 있는데 닥터웍스라는 의료 AI의 지분은 57%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의료 AI에 대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오늘 보니까 인성 정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의료 AI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또 수혜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그런 모멘텀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의료 AI의 모멘텀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샘 울트먼 CEO가 방한을 한다면 AI에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다 무너져서 주가도 동반해서 또 하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많이 반납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미리 선반영됐다고 좀 보여주겠고 그 샘 울트먼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니스, 네이버 등이 계속 AI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거라고 보여주겠고 성장을 더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크라우드 웍스였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 번만 따주세요. 메이전님. 네 지금 구간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미국장을 좀 주목해봐야 됩니다. 미국장에서 10년물 국제금리가 상승하거나 달러 이내스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영향을 받아서 더 밀리게 된다면 21선 주변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저가는 3만 4천 원, 목표가는 5만 3천 원, 돌파할 때는 5만 8천 원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크라우드 웍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3천 원, 그리고 손저가 3만 4천 원 꼼꼼하게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공략주까지 이렇게 또 알차게 알아봤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다니아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이런 인사이트, 정보 공유하려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녹색창 밴드에서 MBN 골드 강용균 매니저를 검색하시면 저희 밴드로 들어오셔서 더 나은 정보를 더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공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장중 공개 방송은 1시 반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을 들어오시면 되겠고 일요일날 제가 또 9시에 한 주간의 증시를 보고 다음 주를 해보는 증시, 리뷰 앤 프리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일요일 저녁 9시에도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 또 특별하게 일요일에 공개 방송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좀 이유가 있나요? 한 주간의 일정을 좀 정리하고 다음 주로 한번 전망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참여하셔서 앞으로 돌아오는 주에 어떤 어떤 일정이 있으니 그런 종목들 좀 체크해봐야겠다. 그런 걸 관심을 넣어놓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더 주의깊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니까요. 우리 강현규 매니저님 일요일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더 알찬 투자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창 밴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